아이씨 복합적 안 무섭나보지 뭐 길이가 얼만데요 18분이요? 어? 내가 소리를 내는걸 얘네들이 어떻게 아는데 근데? 진짜 신기하네 짧네 짧게 하고 가자 그러면 끝나고 몇번 갑시다 농왕글이에요? 상관없어요? 복합적인 게 컨셉에 비해 게임 자체적 재미가 좀 딸리긴 해요 18분 동안 뭐 무사할 것도 없겠구만 근델가부 소변 좀 먹을게요 얼리 억세스 때 빨리 해놔야 나중에 나와도 안하지 뒤적 잘 조금돼 내려요 여기 있어요 드디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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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Scream. Scream이라는 영화 요새 분들 아시나? Hello Sydney. 워낙 유명하지? 패러디로 무서운 영화 이런 것도 나왔는데. Hello Sydney. 뭐라는 거야? 불을 꺼라. 볼륨을 맥시멈으로 키워라. 헤드셋을 껴라. 탐험해라. 슈플. 워리엑시스 와줘서 고맙다. 이렇게 제작을 하였다. 에. 아니,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만들었어요? 이것은 마이크로폰도 잘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조금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멘유 경기 틀어놓고 소리 지르면 안 되는 거야? 꼴 놓기 때? 아, 이거 설정하라. 조금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조금만 말할 수 있을까요? 네네. 아, 아, 아 아.. 이 정도도 안돼? 이 정도는 안된다고? 던져줘요 이 정도까지 참아 이 정도 봐줘야지 이 정도면 되잖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다 아니요 딱딱이죠? 이 정도도 걸리는데 이걸 어떻게 올려 이 정도는 딱인데 딱이지 딱이지 이러면 안들리잖아 아니 방송을 해야되잖아 어떻게 방송을 해 이렇게도 걸리네 방송을 해야지 4도 커요 4도 커요 뭘 알아 과연 숲을 담아 아니 왜 그래픽이 실상 아니냐 그래픽이 아니라 그래픽이야 그래픽이야 누가 94 93 이게 뭔데? 아 못참겠다 치킨 시켜야지 그.. 여기 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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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꼈어? 아 낙히고 아 마우스로 먹었어 난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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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야 노래 불러줘 난실 난실감 있어 뭐가 이상해요 팔을 안하니까는 속삭이니까는 감도가 안 올라가죠 자 팔을 해야 감도가 올라가죠 비행기 추락 현장 비행기 추락 현장 추락 현장 왜 발소리가 들려? 왜? 발소리가 들리는거야? 나밖에 없는거 아니야? 진짜 넌 포레스트야 왜 이러는데? 소리야 아 이정도로 하면 들리지? 아 이는 해야 말이 들리잖아 제가 웬만하면 외모들어 이러면 우정 걸리는데 방송을 하려면 말이 안들리는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들리지? 이거는 들리지? 말을 하면은 좀 애매하네 이것까지는 들리네 근데 약간 잡혀 여기 적정선을 넘으면 안되는건가? 여기 적정선을 3회 3회 누가 핸드폰 진동이 내건에 습팅청소기 충청 다 됐대 들리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비행기 추렁 간장 비행기 추렁 간장 azon świad Tell 장 일하고 당당하게 말하쇼 küç 진짜 피병삼킴 손 들어맞으면서 뒤로 가면서 피병먹음 피병먹방 피병먹음 아 아 아 이래도 들리잖아 이 쪽정사 한 놈짜라 그지? 이거 만나면 되는 거잖아 여기 아드멀은 의상이 별로네 아 이 사포가 딱이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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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같아 얘들아 로스트 로스트 피트아이즈 로스트 김윤춘씨 나온거 그 로스트 무슨 섬에 비행기 불이착하고 이런 건물있고 로스트 로스트 입구 어딨어 로스트아 석호필 불어준 브레이크랑 같은 시기 했던거 뚜까뻑 아니 뚜까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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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씨 누가 산타 할아버지가 죽이했네 아까 사슴이었어 사슴 아이씨 이거 어디야 모자이크라서 그래픽이 엄청 사실성 있어 그래픽이 진짜 같아 약간 흐릿해서 그렇지 리얼하긴 해 여기 마켓이었나보다 마켓 근데 컷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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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안 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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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깰 수 있을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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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말이 되나 아니 난 별로 소리도 안질렀잖아 소리도 많이 안질렀는데 왜 아 아 아 아 마우스 던져서 그렇다고요? 아 아 게어가네 아니 마우스 왜 던져냐나 숨은 참는데 온 신경이 상대로만 가있어가지고 어? 여기는 어딨어? 뭐야? 밖이야? 비행기 아니야? 왜? 공동물매비 아니 잠깐만 그러면 어디서 무서운게 나오는지 모르는데 타이밍을 모르는데? 타이밍을 모르는데? 타이밍을 모르는데? 위험할 것 같으면 물을 머금고 있을게 그러면 본능적으로 물을 뱉을까봐 소리 안내네 측면 안 뜬 assistants 측면 안 뜬 ва體 안 뜬 좀빵에 합성 발사! 다시마오튜라와 나도 같이 입 다물고 있는데 침 존나 고이네 키키키읍 침 존나 고이네 키키 동수기 형님 머리 위에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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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들 빨리 나와야 되는데 물은 계속 쌓아 조각 안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머리가 조각 안 나와 이거 조각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거 뭐야 이거 완벽해 조각 안의 금딜가비아 뮤트한거야 암말도 안하시네 2개의 구멍에서 사정없이 내뽑는 분수 셔오 3개의 구멍에서 사정없이 내뽑는 분수 셔오 3개의 구멍에서 사정없이 내뽑는 분수 셔오 5분전 안동수 야 그래도 방송은 해야지 말은 해야지 4개의 구멍에서 사정없이 내뽑는 분수 셔오 5개의 구멍에서 사정없이 내뽑는 분수 셔오 5개의 구멍에서 사정없이 내뽑은 분수 셔오 5개의 구멍에서 사정없이 내뽑은 분수 셔오 아아아아악 나 갈게 이제 약간 짓뜩이긴 해 이게 반칙이긴 해 약간 좀 물먹었고 있어 진짜 놀라도 그거씩 하니까 짓뜩이긴 해 별게 없는데 근데 사부단 굳이 저를 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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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으으으으으으윽 아우 웰니스 이 x2 누가 톰 과 젤이 틀어났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됐다 이제 겟 캬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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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에는 이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내 소리를 못 들으니까 두들겨 두들겨 신경을 차단하는 거지? 한 번 더 그가 어디서 하는구나 유니 동작 알았는지 잠시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좀 싸박한데? 나쁘지 않아. 싸박하네. 피곤해 눈. 눈 엄청 피곤해. 이거 내고기는 화면 존나 크게 하면 좀 무서울 듯? 여기까지. 클리어. 뭐야 하네. VR이면은 내가 보기엔 못해 이거. 어? VR이면은 참신하네. 이거 얼리잖아. 아마 뭐. 가락패턴 익숙하잖아. 한잔에 키키키. 어. 물. 너무 많이 먹었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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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